김승균 씨의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못 만났지 서먹서먹 이상했었지 혹시 맘이 변했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밤이면 잔을 열고 딸님에게 고백했지 애틋한 내 사랑을 딸님에게 고백했지 속천 없이 황불이를 딸님에게 해 대겠지 속천 없이 황불이를 딸님에게 해 대겠지 올해! 렛츠고! 야, 이거 김승균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안절부절했었지 한동안 못 만났지 서먹서먹 이상했었지 혹시 맘이 변했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밤이면 잔을 열고 딸님에게 고백했지 내 뜻한 내 사랑을 딸님에게 고백했지 속천 없이 황불이를 딸님에게 해 대겠지 속천 없이 황불이를 딸님에게 해 대겠지 속천 없이 황불이를 딸님에게 해 대겠지 자, 점수 확인합니다. 김승진 씨의 점수입니다 김승진! 점수! 110점! 점수! 95점입니다 95점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너무 아쉽다 화이팅6가 너무 아쉽습니다 액션은 반응이 안되나요? 충분히 다 반영된거라 반영이 다 됐다고 그럽니다 템프도 정확히 맞추시고 참 좋으셨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